안녕하세요 지윤입니다 이쁜 정국이 여기도 한마디 하고 싶죠 하지만 할 수 없다는게 큰 현실이지만 한 마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국입니다 더 하고 싶은 말 없어요? 생방송 뮤직뱅! 뮤직뱅크 말고요 저 저 저 저 저... 얘네를 좀 찍었는데 살아있네 살아있네 집으로 하나 둘 셋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참깨 랩도 아니고 노래도 아니고 춤으로도 표현할 수 있네 춤으로도 표현할 수 있네